오늘 5대5다 그러면 야 삼행시를 해보자 각자 우리 세 명의 앞글자를 따는 거야 자 지진정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부터 시작해 뭐요? 지진정으로 한번 삼행시 채워보자 삼행시요?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냥 내 거 이어야 돼요? 어 그래 왜 내가 마지막인데요? 네 막내잖아 너 몇 살이야? 자 그러면 내가 할 때 아 좀 싸우지 마 어 늙어서 좋다 와 정말 좋다 늙어서 너무 행복하네 우와 세상 다 가졌다 아 세상 다 가졌다 늙어가지고 진짜 짜증난다 나 혼자 할 걸 그냥 아 나 혼자 할 걸 진짜 시끄러워 죽겠다 속 시끄러워 진짜 아니 근데 하나도 안 시끄러운데 조용한데 자 그러면 내가 하면 연결해야 돼요 그래 할게요 자 지진정 응 지민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응 끝났어? 응 진짜 진짜 아름다운 지민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길을 걷고 있다 했는데 했잖아요 또 하면 안 돼? 진짜 너 왜 그 명군으로 나 때리냐? 정말 정말 아름다운 지민이가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나 그거 안 할라 했어요 정말 살아간다 야미 이거 할라 했어요 아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유라고 내 맘이에요 그럼 다시 네 나부터 시작할게 너 오늘 몇 등급이야? 몇 등급인지는 몰라요 안 했으니까 그만하라고 나 이러면 방송 끝나 진짜 금요 헤이 스탑잇 스탑잇이겠죠 스탑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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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펠링 뭐야 야 형이 최근에 배운 단어가 뭔지 알아요? 들어봐 형이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일본어 강의를 신청했어 수업이 총 137개가 있었는데 형이 굉장히 많은 수강료를 지불했어 근데 8개 듣고 지금 수강이 끝났어 최근에 배운 단어가 뭔지 알아요? 나 여기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요 진짜 럭클리 럭클리가 뭔데? 운이 좋은, 운 좋다 럭클리? 럭클리 나 무슨 버클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 야 하자 샤벤 씨 다시 하자 안 할래 그러면 각자 남의 이름 가지고 네가 먼저 질을 하고 내가 구글하고 네가 네 얼굴만 나오냐? 네 얼굴만 나오냐고 미안해요 그럼 뭐 자 너가 질을 하고 내가 구글하고 나 찐을 해요? 어 넌 찐을 해 네 얼굴만 나오냐고 아니 꼼꼼꼼하다가 꼼꼼하다가 그래 질타운드요? 어 지르코뉴이 있는데 뭔데 그게 있어? 과학, 과학 안 배웠어 안 배웠어 형 과학 한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4점 맞았다 어떡하래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요?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끝말잇게 하려고 다 이겨보리려고 내가 다 연속해 와 우리가 Bunu 이토르umen 이2아 리튬 늪js indo 시사나 나트눔 과자나 나트눔 이게 뭐야 그런 거 없어 지르코뉴 아인슈타인음 내가 어 Jewish 22. 아인슈타인흼 아인슈타인흼이라고 했어요 그래 좋은 윰이네 그래 그 그 的人 litu 과자나 나트눔 이게 뭐야 그런 거 없어 지르코뉴 아니슈타인Ю 내가 어 아인슈타인 이훼이라고 했어요 그래 좋은 윰이네 네 그래 해 Soul JS G 형이 G로 시작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를 하는데 GD사는 산골짜기에서 GD사는 한투배기 하실래요? 나 해 GD사는 한투배기 하실래요? 국물도 한투배기 하실래요? 진짜 짜장면 하실래요? 이거 말고 좀 제대로 해봅시다 하려면 GD사 한투배기 하실래요? 뭐야 이게 뭔가 연결되는 거 그래 그거 하려고 이 게임 있는 거 아니야? 알았어 하자 해 GD산맥파이터 터렛! 끝말일게요 끝말일게요 언제 또 바뀌었어요? 언제 또 바뀌었어요 터렛! 터렛! 렛츠고! 이런 거 돼요? 되지 오라니 니 니 어디가? 하지 마자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방송 끄잖아 왜? 재미도 없고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웃은 건 그럼 거짓 웃음이었냐? 거짓 웃음이었냐? 섭섭하네 거짓말씨네 그래 내가 이렇게 안 봤는데 지민이 형 참 못됐다 너 그러니까 머리가 허예지고 그런 거 아니야 못됐어 애가 정국 감당할 수 있어 너?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자 그럼 나부터 할게 바나나 뭐? 나 아비 명사로만 합시다 명사로만 비늘 늘 뭐 늘 생각했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명사 명사 늘 푸른 생선 늘 푸른 생선 늘 푸른 생선 괜찮은데? 그래 나 이거 봤어 어디가? 선 선풍기 아 봤어 진짜 닉네임였던가 아니 선풍기 기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기차와 야미옷을 태세 기타리로 음미해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면발 발 발이에요? 네 발 발 발꾸락 락? 락스 수 스리랑카 가 가센타 타잔 잔 나 이게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찐이야 지금 이 찐 먹고 있잖아 사탕 먹고 있잖아 잔 잔 그럼 나 이거 다 먹으면 끈다? 아니 내가 형 껌 있어 내가 다 먹으면 그냥 끌래 그래? 사탕 더 사야 돼 잔으로 시작하는 게 뭐 있냐? 잔머리 잔머리 니? 니? 니 니 니어카 진짜 대박이다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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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할 생각이 그럼 난 카센타 그럼 난 알맹이 그럼 난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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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고 싶니? 땅근 생각나니? 땅근 러브유유 러브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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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는 해야 돼? 아 당근송 나 좋아하니 당근 나 좋아하니 당근 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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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 진짜 이 방송은 잇진입니다 그럼 노빵구미와 잇진 됐어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 라면 라면 잇진이네 라면 나왔어 여러분 그냥 다음에는 저 혼자 오겠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지민이 형 방송에 저희 둘이 쳐들어가겠습니다 좋죠 지민이 방송 이름 뭐야? 잇진 아니야? 잇진? 잇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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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열어줄 거야 잇짜민